자 이번에는 목적격보호에 ing구 현재 분사구가 오는 것을 배울 건데 앞쪽에서 우리 투부정사 오는거 했죠 이번에 ing구 근데 동사가 요렇게 밖에는 없어 어 5개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킵 리브 파인드 이메진 캐치 자는 언제나 5형식 기본 해석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라는 거 자 이것도 형식동사 하는 방법 똑같구요 앞쪽 이랑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읽어 보세요 자 밑에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또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어 전면구죠 자 5형식이고 목적어가 목적격보호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 용의자가 자 근데 여기도 또 이제 분석이 되야지 usb 디스크를 그들의 서버 컴퓨터에 어 삽입하는 것을 붙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근데 또 이게 후치수식 인서팅이 서스펙트를 후치수식하게 해석해도 또 어느정도는 내 해석은 자 하여튼 우리는 근데 연습을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자 이게 이미지니 5형식 동사야 야 목적어 얘가 목적격보호 그래서 여기 또 다시 또 목적 동사 목적어 그리고 어 a&b 로 이렇게 연결되는거네 너를 쫓아 혼자 이동하는것 음 이 먼 도시까지 이렇게 끝났습니다